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애는 둘만 나옵시다 이 멘트가 제일 멋있는 거야 이번엔 현장 경험이 처음인데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일단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화술적인 거나 이런 거 있고 열정이 많아서 카메라나 연기적인 부분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액션 트리러 영화를 만들고 CF도 기아 전환 잘 하고 잘 만들었어요 다들 잘 같이 만들고 있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화이팅 나란히면 그렇지 그걸로 액션 국회사 경험 목사로 출연했는데 생각보다 긴장이 되고 데뷔를 한 것 같아서 앞으로 전문 목사 또는 출회사로 한번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첫 몇 드라마 잘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 아, 저거, 저거, 저거. 재혼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드라마입니다. 특히 감독이 그런 걸 이끌어내고 있고 또 스태프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. 너무 밝고, 재밌고, 태국 분들, 레이커드, 생명버스, 간을 예쁘다, 말을 준다 해주시니까 해주는 입장으로서는 이 분이 되게 뻔치한 것 같아요. 여기가 더 체계적으로 심장해 있으니까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. 재밌어요. 이번에 앱 드라마 하는 게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. 감독님을 비롯해서 스태프, 배우. 너무너무 현장 분위기가 가장 즐거운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. 너무너무 즐겁습니다. 진짜 행복합니다. 다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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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집에 갑시다. 감사합니다. 스톱. 오케이 됐어요. 사실 이제 새로운 미디어로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웹드라마 쪽에 촬영을 많이 집중해 왔는데 배우, 스태프, 그리고 장소, 주어진 상황에 맞게 adjust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드라마 촬영은 상당히 스무드하게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일당백 그런 상황에서 스태프들 처음으로 현장에 테이프 된 스태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오히려 적응해서 열심히 해줘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. 한 번 더. 둘, 셋. 반디. 싸운 게 많이 나오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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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